소평하게 얘를 넣는 이유는 얘가 습기를 잘 갖고 있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그 용도로 쓰는 거 있고요 풍땡이는 저녁에 날다가 떨어지면 뒤집어지면 일어나지 못하고 죽어버려요 혼자서 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다리를 걸쳐서 짚고 일어날 것들이 필요한데 이렇게 겸사겸사 이용합니다 어? 그거 넣지 않아요 자 이번에는 이름표 아까 만들었죠? 이름표 한번 넣을게요 이름표 이름표는 세우지 않고 눕혀요 왜냐하면 눕히는 거예요 맞아요 다리 걸려 들어가라고 넣는 거예요 뒤집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네 큰 나무